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성문 영미 명문선 총 222개의 지문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영어 원서를 읽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잘 준비시켜 줄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소설가, 경제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의 영미권 학자들의 글들을 엮어 놓은 책인데 아주 수준이 높고 또 내용적으로도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거 공부하면 정말 재미없잖아요. 토익에서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는 이야기 이런 거 나오고 토플 같은 거 보면 뭐가 나와요 토플에는 토플에는 미국 역사 남북전쟁 이런 거 나오고 토마스 제퍼슨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토플 지문들 고생대에 막 화석을 발견했는데 이거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 영어를 공부하려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즉 영어 원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지 재미가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그런 흥미 있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영어도 익히고 또 정보, 인포메이션, 날리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흥미가 붙는 거지 아무튼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이 좀 부담되죠. 그래서 이 성문 영미 명문선이 영미권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들 버지니아 울프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이죠. 요즘에 자유론이죠. 자유론. 온 리버티. 그죠? 이 글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유론. 요즘에 그 알릴레온가 거기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 책을 가지고서 비평을 하는데 그 글도 아마 10번 지문인가? 거긴가 나와요. 여기 성문 영미 명문선에. 그래서 아주 내용도 좋고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총 222개의 지문을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고 나면 영어 원서를 읽을 수 있는 준비가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책은 각자 서점에서 구매하시고 1번 지문부터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지문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잇으로 시작하네요. 그죠? 물론 의문문이니까 지금 이즈잇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투가 나와요. 자 이게 가짜 주어죠? 이게 가주어고. 그리고 투부정사가 원래 주어였는데 뒤로 뺀 거죠. 이게 진주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투 인디우스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인디우스가 뜻이 뭡니까? 이게 설득하다의 뜻이 있죠. 설득하다. 그리고 뭔가를 유도하다의 뜻이 있어요. 유도하다. 설득하다 동의 하나 드리면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다 아는 단어죠? 펄슈의 이리가 있죠? 그래서 인류로 하여금 To live, 살도록 설득하는 것. 뭐가 없이 사는 거예요? 전쟁이 없이 살도록 인류를 설득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전쟁이라는 것은 is an ancient institution이에요. 여러분 institution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기관이라는 뜻이죠? 기관. 그죠? 기관. 그런데 이게 제도라는 뜻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도? 또는 관습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제도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자 전쟁이라는 것이 고대의 제도 또는 관습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죠? 주격관계대명사 이 형용사절이 뒤에서 그쵸? 이 앞에 있는 institution을 꾸며주는 거죠. 그런데 그 고대의 제도는 뭐예요? 존재해왔었던 거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쭉 존재해왔어요. 얼마 동안? 거의 600년 동안 죄송합니다. 6천년 동안 존재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게 거의 6천년 정도죠. 수메르 문명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있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전쟁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인데 이 시 뭘까요? 전쟁이겠죠. 전쟁은 언제나 어땠습니까? 위키드, 사악했어요. 그리고 언 유주얼리인데 그냥 유주얼리 하게 되면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언이 붙게 되면 이게 무슨 보통이 아니게 이런 말이라기보다도 대단히 몹시예요. 대단히 몹시 대단한 거는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대단히 몹시 몹시 어떻다? foolish하대요. 바보 같다는 거죠. 어리석어요. 하지만 과거에 The human race죠. 인류죠. 인류. 인류는 매니지 투부 정사 했어요. 매니지 투부 정사는 뭡니까? 어떻게든 해내다죠. 그럭저럭 해내다. 어떻게든 해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모하기를요. 살기를. 모하 함께. 그것과 함께죠. 그것은 뭐예요?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위키드하고 그리고 대단히 foolish한 건데 그런데 과거의 인류는요. 그 전쟁을 가지고서 그럭저럭 어떻게든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modern ingenuity 현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근대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아무튼 이 현대의 ingenuity 하게 되면은 독창성 창의력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독창성 창의력 어떤 기술 발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has changed이에요. 바꿔버렸어요. 그것을 바꿔버린 거죠. 전쟁을. 자, 그 다음에 이덜 나옵니다. 이덜. 자, 이덜은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or이 나오죠. or. 그래서 밑에 잠깐 보시면 이덜인 이덜은요. a or b고 니덜이 있죠. 니덜. 그죠? 니덜은 a nor b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얘는 둘 중 하나죠. 그죠? a이거나 b이거나예요. 그런데 니덜 a nor b는 뭐예요? 둘 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얘랑 의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차이가 없는 거지. 얘도 둘 중 하나다 하게 되면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맞는 거죠. 그런데 이 a nor b도 둘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는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a nor b는 여러분 둘 다 둘 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다시 위로 가시면 자 인간이죠. 인간이 abolish abolish 는 이 폐지하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전쟁을 없애거나 그쵸? 둘 중에 하나죠. 또는 전쟁이 그죠? 전쟁이 인간을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다. 자 for the present 현재로서는 예 요런 거 그냥 한 덩어리로 알아두세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라이팅 할 때 요런 거 알아두면 좋겠죠. 현재로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구문인데 색깔을 좀 바꿔서 이리즈와 덫 요렇게 형광페로 칠해놓을게요. 자 이리즈와 이 덫 사이에 있는 요 내용이 강조되는 강조형법이죠. 이게 얘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조되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데 이리즈와 덫 사이에 이리즈와 덫을 빼도 말이 돼요. 그러면 얘가 주어가 되겠죠. 지금 주어를 강조한 거네요. nuclear weapons 그러니까 핵무기죠. 핵무기가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뭐를요. 더 greatest danger 아주 가장 큰 위험을 cause 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나 이 박테리얼러지칼 or 이 케미칼 요거 오타네요. 붙여야 됩니다. 이 그러니까 요거 합치면 뭐예요. 생화학이죠. 생화학 그죠? 생화학 무기들이 비폴롱은 가로 묶어주고 may afford 이 제공할 거다. 그죠? 비폴롱은 뭐예요. 머지않아죠. 머지않아 머지않아 또는 곧 이런 뜻입니다. 머지않아 뭘 제공합니까? on even greater treat 이에요. 이분은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급 강조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비교급 강조하는 부사 좀 정리해보면 이분 여기 있겠고 그리고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much죠. much 그리고 still 그죠? 요런 게 있고 그리고 all lot 있죠. 그 다음에 far 이것도 있는데 여러분 ever는 모르더라고요. ever ever도 비교급을 강조합니다. 요렇게 6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훨씬 더 큰 위협을 줄 것이다. 그죠? 생화학 무기가 자, 요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핵무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핵무기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핵무기가 일으킬 거다. 가장 큰 위험을 하지만 생화학 무기가 그죠? 머지않아서 훨씬 더 큰 위협을 줄 것이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버트런드 러셀의 글이었습니다. 자, 팩트 앤 픽션 재밌죠? 예, 아주 좋은 그러한 영어 공부를 위해서 중요한 표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갈게요. 자, I have always wondered at 이에요. wonder at 하면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wonder at 뭐뭇에 놀라다죠? 뭐뭇에 놀라다 그리고 이게 뭔가를 이상하게 여기다 의 뜻도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다 자, 나는 언제나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입니다. 뭐를요? 더 패션이죠? 열정이죠, 열정. 그런데 어떤 열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have to 아니에요. 만약에 이 have to 가 연결된 걸로 되어 있다면 have to 밑까지 해서 이게 동사 구를 이룬다면 지금 이게 이렇게 꾸며줘야 되거든?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얘가 지금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건데 그럼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는 거죠. 그죠, 위치 같은 거. 그렇다면 뒤에가 비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밑에 다음에 여기가. 그런데 지금 비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또 묶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패션이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뒤에 있는 투 미터 세러브레이티드도 이것도 동일하게 패션을 꾸며줍니다. 뭐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죠. 누구들을요. 세러브레이티드는 뭐예요? 유명인사들이죠. 유명인사들. 유명인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내가 wondered at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더 프레스티지. 이게 위신이죠. 위신과 명망이죠. 명망. 그 외국에 아주 유명한 대학을 프레스티지어스 칼리지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명문대 그런 말 할 때 쓰는 거죠. 이 프레스티지가 자, 근데 이 프레스티지는 어떤 프레스티지예요? 뒤에서도 꾸며줍니다. 네가 acquire 얻은 거죠. 뭐함으로써 by ing는 뭐뭐함으로써죠. 할 수 있음으로써죠. 뭐를 할 수 있어요? tell 말할 수 있음으로써 네가 얻은 그러한 프레스티지죠. 자, 뭘 말합니까? 자, 간접목적어죠. 너의 친구들에게 뭘 말해요? 직접목적어 대절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죠. 네가 뭐한다고 알고 있다고 유명한 남자들 즉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죠? 얘 대절이 지금 직접목적어죠. 너의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음으로써 네가 얻는 그 위신과 명망은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다 주부야 그죠? 주부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주어는 프레스티지고 동사가 뭐예요? 프로보죠. 프로보 여러분 프로보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턴아웃이랑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문법책 보시면 문장의 5형식 중에서 2형식의 판단과 판명의 동사에서 이 두 가지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 프로보가 2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보호가 오는데 이렇게 to, b를 써주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to, b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런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가 와서 뭐뭐라고 판명되다. 그죠? 뭐뭐라고 판명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두 개는 거의 같은 단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달라지는 게 언제 달라지냐면 이 프로보는요. 뒤에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3형식 타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얘는 뭔가를 판명되다가 아니라 뭔가를 판명하다. 즉 입증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쓰입니다. 입증하다. 뭔가를 증명하다. 그죠? 그래서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턴아웃은 그게 될까요? 안될까요? 턴아웃 다음에 뒤에 이렇게 목적으로 대절을 취해서 프로보처럼 뭔가를 입증하다. 증명하다가 쓰일 수가 없습니다. 얘는 이렇게 안 쓰여요. 그래서 프로보 다음에 대절을 목적으로 취해서 뭐뭐를 입증하다. 그죠? 증명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프로보 다음에 지금 뭐가 왔어요? 그죠? 대절이 온 거죠. That you are yourself of small account. 이게 지금 프로보의 목적 절로 온 거죠. 얘는 삼형식이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네가 너의 친구들에게 아 나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 라고 말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러한 위신과 명망은 뭘 증명할 뿐이에요? 뭘로 입증할 뿐이에요? 언니니까 바로 네가 너 스스로 of small account 해요. 카운트가 여러분 이야기 설명 계좌 이런 뜻도 있지만은 중요성 이란 뜻이 있습니다. 중요성 그러니까 너가 작은 중요성 이라는 거예요. 오브 스몰 임폴턴스랑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더 세러브레이티드 유명인사들은 디벨롭 발전시킵니다. 어 테크닉을 발전시키죠. 어떤 테크닉이에요? To deal with죠. 다루는 기술이에요. 누구를 다룹니까? 사람들을 다루는 기술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 유명인사들이 come across 만나다죠. 그냥. 뉘앙스가 우연히 만나다예요. 우연히 만나다. Meet by Chance죠. 자 그래서 그들이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을 다루는 기술을 개발한다. 유명인사들은. 자 그리고 그 유명인사들은 또 show 보여주죠. 자 간접목적어 세상에게 뭘요? 마스크 직접목적어 가면을 보여주는데 그 가면이 뭡니까? 동격이죠. 종종 아주 인상적인 그러한 가면이죠. 그래서 원으로 받았네요. 여기에서 이 가면이 아니라 그쵸? 이 가면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다른 가면이라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잇을 쓸 때와 이제 이 원을 쓸 때의 차이는 잇은 바로 앞에서 말한 그거 원은 바로 앞에서 말한 그것과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를 받을 때 원으로 받습니다. 여기서도 가면은 가면인데 이 가면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아주 인상적인 그러한 가면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인 가면 자 그러나 Take care to죠. 이거는 뭐예요? 조심해서 뭐뭐하다죠. 그래서 또 조심해서 뭐해요? Conceal 이게 감추는 거죠. 그들의 진짜 자아를 조심해서 감춘다는 겁니다. 예 되셨죠? 참 이것도 재밌는 내용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3강과 4번 지문 3번 지문과 4번 지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